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게.. 추움비나 과일씨나 이게 좀 더 낫긴 한데 이거 사가지고 에디만 좀 해볼게요 아이씨 모르겠다 어차피 바꿔야되가지고 이거를 바꾸긴 해야돼 바꾸긴 해야돼 지금 아익이 오버아익이라 왠지 느낌이가 상례전 나올거같은 느낌이가 에디만 느낌이가 좋아 에디드 얘 괜찮긴 한데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해야되 그.. 이거.. 어떻게 하냐 해? 흐허허헤헓허 흐허허허 그래서 약간의 많은거 맞습니까? 6줄 유효옵션 맞습니까? 아 나도 이거 쓸란다 언제 아이템 팔 때 6줄 유효옵션이라고 하면서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거 쓰자 지금 오버아익이라 지금 아익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걸 빼야되네 왜 빼야되냐 40, 60, 80, 120, 100, 60, 200, 20, 60, 100 오버아익이라 도미를 사면서 이렇게 수공을 올리는거지 그러면서 이제 1,100만 까지 올려 아 굿 2.48 바꿀 수 있는게 뭐 남았냐 아 장갑 장갑 쌍크댐 끼면 2.5까지 아 그 쌍크댐이라 확실히 그 주소 대시 많이 올라가진 않는구나 이건보다 올라가니 2,000? 2,400? 와.. 오케이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